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아니 윤정두가 노란톡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기존에 계신 분들 윤쌤님 5분봉 보고 총목 짜받으시네 거짓말쟁이들 지금 들어오셨겠지 장중 내내 1분봉 보여드렸어 그리고 1분봉, 5분봉이 뭐가 중요해요? 1봉으로도 다 설명드리는데요 1분봉 기준에서 너무 꽉 차 있으니까 5분봉으로 갖고 왔을 뿐이죠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드려야 돼? 사실은 이런 거 드려야 돼 아우 창피하게 DPCC가 총액 1조도 안 되는 거 그거 어떻게 사? 여러분들 그거 사실 거예요? 그 종목으로 수익 좀 보셨나? 거짓말쟁이들 1% 이상 안 사는 거예요 왜? 그 종목의 5분봉이든 1분봉이든 1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하나금융지주의 일주 월봉이든 다 똑같습니다. 캔들의 모양 패턴 다 똑같습니다. 잡아낼 수 있는 구간 다 똑같아요. 뜬금없이 하나금융지주를 왜 갖고 왔냐고. 왜 갖고 오기는 왜 갖고 와. 어제 그냥 하나금융지주 들어갔잖아요. 주봉상에 그냥 바닥에서 뿌왕 치고 올라갈 때부터 해서 일봉상에 기준에 그냥 어제 갖고 나서 악을 썼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갭상승 4% 나오는 시가총액 7조 이상짜리 종목을 이걸 늦게 봐서 창피해갖고 아우 어떻게 하지 죄송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갭상승 4% 이후에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와서 8%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8% 상승해서 2만 5천 원 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를 매수 채널 다 돌려보세요. 갭상승 4% 이후에 8% 찌고 올라가고 있는 양봉의 그런 종목을 시가총액 8조에 달하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있었으면 지금 박승영재TV 윤정도의 주식투식형은 안 보고 계시겠지. 없잖아요. 윤정도는 크게 여기에 2만 5천 원 여기. 안 믿기겠지만 여기시라고. 그러나서 어제 종가가 얼마? 1차 목표주가 2만 7천 원을 넘긴 2만 7천 50원이었지롱. 그러나서 어떻게 됐어요. 목표주가 2만 8천 원으로 상향해드리는데 아침에 그냥 갭상승이 또 나오더니 거래량이 빵 터치면서 양봉이 빵 나와. 그게 윤정도 뭐라고 했어요. 갭상승 이후에 양봉 추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붙어있단 말이야. 이거 봐라. 이게 대바닥권인데 이거 봐라. 결론은. 자, 따라붙어야 됩니다. 2만 7천 원, 2만 7천 50원 종가였는데 지금 2만 7천 500원, 700원, 800원, 2만 8천 원 따라붙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2만 9천 원. 그럼 어떻게 해? 어, 잠깐만요. 따라붙는 거 잠깐만요. 2만 9천 원. 왜? 시가총액이 7조였던 종목을 그냥 이틀 만에 25% 땡겨나? 아, 그러면 더 갈 수도 있는데 뭐 더 가는 게 뭐가 우스워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오버슈팅 구간이기도 하니 고점 대비 꼬리가 달려서 내려오면 1.5% 극대용 주잖아요. 1.5%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하죠. 아, 이거 안 객혀. 아, 이거 괜히 가려야겠네. 아, 이거 가려버려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데서나 다 잘 산다며. 고점이 어딜는지 모르겠다며. 고점에서 꼬리 달리면 윤정도에게 몰래 훔쳐다 듣고 자, 고점에서야 윗꼬리 3분의 1의 차익 실현을 합시다. 아니, 그럼 DPC 당한 가는데 윗꼬리 3분의 1 10%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할래요? 15% 밀리면 절반이라고 차익 실현을 할래? 말같이 또 하는 소리. 아, 그러면 윤정도가 1.5라고 얘기하더라. 1.5. DPC 그냥 한 번 움직이면 출렁하면 3%, 5%인데 1.5% 장난치십니까? 여러분들 말고. 결론은 뭐예요? 시가총액 1조 단위, 극대용주, 또 단기 종목, 변동성에 확대된 종목. 이러한 기준을 잡아서 명확하게 자, 말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 시가총액 5조 이상. 변동성이 평상시 얼마짜리. 지금 현재 변동성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는 말입니다.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잖아. 33년 주식을 하니까 그게 명확하죠. 그 책이 11권인데 어디서 거짓부렁을 해. 그 책을 몰래 훔쳐다가 보고 그냥 공부라도 하고 교육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나금융지주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래. 이제 와서 꼬리 달고 있는데. 윤정도는. 어제 들어가서 하나금융지주 얼마? 25%일 수 있고.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어제 설명 안 드렸어요? 아니,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꼬리 달리고 은봉으로 밀려떨어지는데 이걸 왜 사? 아, 되게 좋대요. 어제 좀 사시지. 왜 어제 좀.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어제 좀 사시지. 어제. 베개는 울진에서 나오고 영덕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 그냥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선배분께서 그냥 그냥 툭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상한가. 툭하면 LG 이노텍에서 상한가. 툭하면 그냥 한진칼이 연속 상한가. 그래 그냥 수익이 많이 나섰다고 킹크랩을 막 20kg씩 보내주시지 않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냥 베개를 20kg로 보내주시지 않나. 그게 대개인 거지. 아무데서나 대개를 찾다가 어, 나 금융지수 또 꼬치 잡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빨리 오셔서 교육받고 제발 좀 이런 KB금융 같은 종목에서 폭등 대박 수익 좀 이렇게 교육받고 좀 내셔서 윤정도한테 맛있는 것 좀 사주시라고 계속 보여드리잖아. 계속. KB의 주봉, 월봉 전부 망치형까지 전부 설정해서 전부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걸 왜 놓쳐요. 어제 같은 날 하나금융지수, 오늘도 하나금융지수. 이런 종목은, KB금융 이런 종목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셔도 돼. 시가총액이 15조야. 14조를 넘겼어 오늘. 그런 종목에 우리가 천만 원씩 들으면 어때? 5천 명이 천만 원씩 들어봐야 500억 분이 더 돼. 시가총액이 14조인데. 그렇게 들어가면 어디 덧나요, 혼나요, 누구한테 혼나나? 오늘 같은 경우에 파라다이스, 호텔실러 이런 종목은 1%가 아니라 5%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되니까. 이런 종목에서도 장중에 출렁거려서 그냥 7만 8천 원 수준까지 내려가서 어이구 이렇게 겁먹다가도 그냥 돌려놔서 저점 대비 또 3%, 4%야. 이러한 호텔실라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서 왜 수익을 못 내시냐고요. 교육을 하루 이틀 해드리나? 한두 번 해드려? 아니 우리는 3월 달에 고점에서 안 잡았나? 3월 달에 고점 잡지. 그럴 때 무너져 내릴 때는 손절도 하는 거죠. 돌려질 때는 아주 강력한 이 시세의 흐름을 전부 잡아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정신없이 빨리 넘기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호텔실라 이거 언제 설명받을 거야. 방송 끝나면 윤정도는 또 동영상 교육해 드릴 겁니다. 방송 끝나면 윤정도는 또 자료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거예요. 제 방 3방 보시는 분들 오셔서 녹화 방송 또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면서 DPC 같은 상한가 종목. 거래대금 6천억 터진 DPC 같은 종목. 또 이런 시황. 시황이면 시황. 이게 2016년 저점을 깼냐고. 일본이 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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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서 2천 포인트 다가가니까. 그냥 엊그저까지만 해도 1,100 포인트 깨진다고. 1,000 포인트 깨진다고. 왜 깨져야 되는데. 환율이 멀쩡하고 상품이 멀쩡한데. 왜 깨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공포심리. IT의 비중 38%. 이 38%의 비중이 지금 35% 미만으로 내려왔어. 엄청난 기회라고. 엄청난 기회라고 악을 쓰면서. 이런 배우지도 않은 이격도까지 설명해드리면서. 전부 알려드리는데. 이런 거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그냥 IT 정보 팍 잡아내서. 여러분들께서 시뻘겋게 안 만드실 거냐고. 삼성전자 못 오를 것 같아요. 우스워 보입니까. 그래서 LG 이노텍 상한가 가고. 어제 막 7%, 8% 움직일 때. 엉엉엉엉엉엉. 나도 그런 종목 사고 싶어요. 네이버 맨날 갖고 와서. 이 네이버의 수익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들립니다. 오늘도 편입할 수 있고. 내일도 편입할 수 있고. 시가총액 4위 30조가 넘는 종목을. 왜 무서워하십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대바닥 황금 종목 사서. 수익 좀 나섰습니까. 꼭 보면 이렇게 돼서. 대바닥에 내려왔고. 여기 있는 종목 사고 싶대. 그러니까 맨날 지하실 가는 거예요. 어떤 거 사야 돼요. 어떤 거. 다시 보여드려요. 어떤 거. 올라서 있을 때의 기준에서. 다시 내려와서. 바닥권을 인식하는 이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욕심을 너무 내니까. 시세를 못 내고 종목에서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매번 보여드렸잖아요. 매번 설명드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또 일봉의 기준에서도. 월봉의 기준에서도. 주봉 기준에서 잘 보세요. 이번 주죠. 지난주 저점이 얼마예요. 17만 원. 18만 원 했어요. 우리가 그럼 방송에서 맨날 한 게 뭐예요. 노란톡 국민톡에서도. 18만 원. 편입해요. 언제까지. 월, 화, 수. 18만 원 미만으로 다 깨져 있었어요. 결국은 20만 원을 넘깁니다. 장중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왜 편입을 못해. 장학형까지 싹 떠주는데. 2주 전에는 17만 원. 17만 원. 이 까부는 거 봐요. 나이 50 먹고 나와서 까불까불.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아빠 재미없어. 니들은 재미없겠지. 계좌 시퍼러신 분들은 시퍼런 것도 잊어먹고. 자신감이 불쑥 생기니까. 웃으셔. 웃기만 하다가 또 시간 다 지나면. 2분뿐이 안 남았잖아. 오늘 특별히 시간 더 드립니다. 윤정도 지금 빨리 사무실 가서 회사 가서.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 해드리고. 무료 교육 해드려야.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지금 당장. DPC 같은 상한가. LG 이노텍 같은 극대형 주요에서의 상한가. 한진칼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란톡 국민톡에 빨리 찾아오셔서. 교육자로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장중 내내 동영상 교육 받으셔서. 장중의 상한가 종목 다 잡아내십시오. 언제. 강보압에서 잡아내서 상한가까지. 오늘의 DPC처럼. 아시겠죠. 저는 동일한 시간에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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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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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